우리 시대에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을 수십 년 동안 이끌었던 전 CFO가 오늘 트럼프 사업과 관련된 15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고 법정 밖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그는 검찰이 증인으로 소환하면 트럼프 회사 재판에서 회사의 탈세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합니다. 연방수사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은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강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하는 메리카알란드 법무장관이 오클라우마 연방정부 폭발 사건을 수사할 때 용의자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어려웠지만 유죄 편결을 받아낸 것과 이번 케이스를 비슷하다고 비유합니다.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주 연방 상원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초당적인 쿡 리포트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장악 가능성이 5월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어 지금은 두 당 사이가 토스업으로 분리됩니다. COVID-19은 감염 후 최대 2년 동안 뇌장애와 2년 이후에도 뇌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국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COVID-19, 원숭이 누창, 소아마비와 관련된 작은 변화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는데도 곡물값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자율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케이블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식 집계입니다. 미투 무브먼트로 미국 무대에서는 사라졌다.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시 활동하는 플라치도 도민고가 아르헨티나 성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아르헨티나 검찰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 모든 문제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러한 이슈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개인적인 수사, 그리고 의외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물러나고 나서 집으로 가져갔다는 그 같은 여러 가지 긴밀 자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는 미국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구분해서 대통령의 사업, 그리고 서류 문제, 의사당 폭동 사건 크게는 이제 세 줄기, 네 번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송도 있지만 그런 큰 줄기 가운데 하나에 대한 중간 일단락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재단,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바로 트럼프 회사죠. 회사 이름을 자선사업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붙였는데 트럼프 재단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75세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 얼마 전에 체포가 됐었는데 결국은 메나탄의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는데 뉴욕의 메나탄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쪽에 본사가 있으니까 사업과 연관돼서 탈세를 했는가 여러 가지 불법 부정 사업 운영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15개 본인에 대해서 내려진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15개는 트럼프 재단에서 우리가 회계의 장부를 조작을 하고 해서 170만 달러 정도의 어떠한 이득을 받았고 손녀가 어디를 가고 학교를 가고 등등등등 하는 탈세 혐의와 연관돼서 15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은 이것이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그것을 다 하면 1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혐의를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검사가 부르면 어떠한 것에 나와서 증언도 해줘야지 되는 합의를 했습니다. 플리바겐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몇 개월 정도만 최고 형량이 몇 개월 정도만 살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CFO 이름이 엘렌 와이셀버그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수십 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많은 것을 해왔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나와 그의 분리가 애매모호해지게 되죠. 그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또 죄가 없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호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라스트 네임이 들어가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증언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재단, 트럼프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리, 부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고 나머지 수사를 할 때도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력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불어라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본인부터 오점이 있는 부분부터 가지고 들어가서 플리바게인을 통해서 트럼프 재단을 10월에 재판이 돼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 번 고소도 하고 했지만 이 사람도 이런 형태까지 오지 않도록 하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는데 안 된 겁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 뒤에 트럼프 재단 뒤에는 항상 칼날이 가고 있는 곳은 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칼러 범죄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해서 더군다나 판사는 트럼프 회사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바이셀버그, 이 CFO에게 형량을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형량 선고받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니까 끝까지 검사가 증언을, 검사가 원하는 증언을 받아낼 때까지 이 사람을 잡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증언들이 나오고 뒷받침이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에 있을 본인의 회사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재판 준비를 하는데 그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2021년 지난해 7월에 체포됐군요. 그래서 이 얘기도 민주당이 연관이 돼서 그렇다. 여러 가지 미국은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 나올 때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게 끝내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도 증거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면적으로는 그렇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참 많이 하는데 과거에 본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류 같은 것을 거의 무더기로 쌓아놨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존 볼튼이 요즘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러브레터 하나가 아니라 러브레터들 그 가운데는 본인도 어떠한 경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는 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본인도 알았고 그러한 것은 이제 비서실에 보관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자랑하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심사 없이 대통령에게 어떤 자료가 들어갔었던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과 연관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색영장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아니면 초당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더 공개해라. 말하자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혐의 같은 것은 얘기를 했지만 진술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 진술서를 어피 데이빗을 공개를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법무부는 그러면 형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데 우리가 수사 방향을 다 공개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법무부의 그 같은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로써 정치적인 폭풍은 많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제임스 카빌이라는 아주 전략가 중에 전략가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만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 이전에 오바마 이전에 빌 크린튼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stupid 그 말을 만들어내고 전쟁룸 war room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빌 민주당의 전략가입니다.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석 전략가였었고요.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 이 케이스를 911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스캔들이 민주당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알 수 없죠.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하고 열흘 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열 하루인가요? 월요일이었으니까 8월 8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기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그나마 희미하게나마 또렷한 그런 예측을 해보는 기사라고 생각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9.11 이전에 가장 큰 테러는 오클라우마 정부 청사 폭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클라우마 정부 폭발 사건이 95년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다 잊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해에 북한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오클라우마 정부 청사가 일어났을 때 제가 북한에 있어서 나중에 와서 이제 이 오클라우마 정부 청사 그것을 쭉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리뷰가 저의 기억에도 너무나 너무나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해서 지금까지도 다시 들춰보지 않아도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그 사건과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을 연관을 시킵니다. 티모티 맥베이와 같이 군내에서 일을 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연방정부에 불만을 품고 왜냐하면 텍사스 웨이코에서 사교 집단을 연방정부가 이렇게 진압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린이도 있고 있는데 정부가 지나친 진압을 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숨지고 했으니까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티모티 맥베이가 공범과 함께 아주 예민하게 조사를 해서 어디를 폭발을 하나 알칸소에 가봤더니 거기는 민간인이 다치기가 쉬워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오클라우마 연방정부를 폭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16블럭, 16개 블럭의 빌딩이 320개 이상이 파손됐고요. 유리창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 어린이들을 포함을 해서 168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가 당시에 19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연방법무장관입니다. 그땐 젊었죠. 1995년이었으니까. 메리카일랜드 현 연방법무장관이 당시에도 법무부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법무부의 자신의 보스에게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수사를 해오겠다라고 자청을 했답니다. 이 법무장관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19명, 사람들이 168명을 연방정부에 악감정을 품은 이런 것으로 이제 나중에는 나왔는데 내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이 메리카일랜드의 자녀가.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자청을 해서 오클라우마에 갔습니다. 가서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나서 11년 뒤에도 그것을 회상하고 얘기할 때 목이 메이면서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과 분위기 비슷하고요. 연방정부에 대한 사람들 믿음 굉장히 낮고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정치 학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연방정부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보 언론은 티모티 맥베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면 아주 현명하고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많고 그가 민병대 같은 것도 주장을 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이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힘이 너무 과대하다. 과잉 대응을 하고 이렇다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동정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정이 있는 사람을 이 메리 갈란드는 유죄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결국은 유죄 편결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사 결과 중간에 내놔라 지금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 청구할 때 했었던 진술서 다 내놔라 오만 가지 압력이 많이 있었는데도 꿋꿋하게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배심원들이 많은 날짜를 이렇게 20몇일인가요 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 그래 23시간 이렇게 해서 이 티모티 맥베이에 대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편결을 받게 결국은 이끌어낸 그 정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정치적인 폭력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연방 법무부가 이렇지 당신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11월 선거 이후에 당신부터 탄핵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압박에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클라우마 정부 폭발 사건 그 사건을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와 정치 환경이 어찌 보면 지금이 더 극단화됐죠. 양극화됐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6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때는 왜 같은 게 같지는 않죠. 기소하지 않았고 지금은 기소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기밀 서류들을 개인 이메일로 이렇게 다 공유를 했고 그런데도 FBI가 그걸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제임스 코미는 기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겨룰 때 여러 가지 했었던 그 전에 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제임스 코미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를 살렸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옥에 가둬야 돼 lock her up lock her up을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고 본인들 다 개인 이메일 쓰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딸 사위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은 수십 박스의 자료 압수된 것만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아무튼 이 트럼프만 희생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압수수색한 그 자료가 특급 비밀 top secret이냐 아니면 confidential information이냐 아니면 top secret과 SCI라는 초특급 그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법 방해냐 아니면 서류를 잘못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서 파손하고 아니면 스파이 혐의냐라고 하는데 이 같은 혐의들을 인정을 해서 기소를 할 때 꼭 무슨 스파이법 위반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어야지 되지만 등급 top secret이냐 confidential information이냐 아니면 SCI냐 이런 거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에 관한 것도 서류 자체가 아니라 그 서류가 과연 핵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서류가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국립기록보관서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법무부가 개입을 하게 됐고 대배심이 개입을 하게 됐고 그런데도 돌려줄게 돌려줄게 말하고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도 사법 방해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간 서류가 기밀이냐 아니냐가 거기에 따라서 기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현재의 이 드라마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굉장히 나쁘다. 그 측근은 대통령이 가져갈 때 이미 기밀이 해제된 거야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상력을 동원한 방어일 뿐이다. 영장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등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될 가능성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머시 맥베드가 잡혔을 때 결국은 이제 배심원들이 22일 동안은 계속 이제 검찰의 말도 듣고 하다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편결을 내렸고 2001년도에 독극물 사형을 당했잖아요. 많은 언론 매체가 그를 사형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사형 자체도 희생자 가족들도 좀 보게 하고 공개 사형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보드라워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만한 인물이 아닌 연방 법무장관이 이 정도의 내가 개인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할 때는 분명히 충분히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사건을 1995년이니까 2005년, 2015년 거의 35년 전에 거의 33년쯤 됐나요? 그때 처리를 해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척 나쁜 시추에이션인 것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공화당이 연방수사국을 비난하는 것을 거둬들여라고 촉구하면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하원조사위원회에서 나에게 얘기를 듣고 싶다고 나를 인바이트하면 가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굉장히 달라진 입장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코비드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코비드 뉴스를 전하면 어떤 분이 꼭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감기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는 감기보다 약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2년 이후까지 계속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서 코비드 앓은 지 몇 개월 됐는데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젊은 분들 많이 보시죠. 잠시 뒤에 그 얘기 연방 질병통제국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국의 옥스폴드 대학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몇 명이든가요. 제가 써놨는데. 안 보이네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드에 감염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 비슷한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발작, 치매와 같은 신경, 정신질환이죠. 이런 것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찌뿌두하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도 보통은 감염되고 나서 2개월쯤 지나면 그동안 느꼈었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대개 가라앉지만 그다음에는 우울증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불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랜싯 저널에 실렸습니다. 랜싯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의학 저널이잖아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가 했더니 125만 명이 넘는 환자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4가지 다른 위험, 여러 가지 다른 위험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환자의 125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 감염되고 나서 6개월 뒤에도 정신 내지는 신경계 질환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이제 나이 드심층을 많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64세 아래와 65세 이상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 코비드 나인틴과 또 다른 호흡기이긴 호흡기인데 다른 그 호흡기 감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비교를 했더니 코비드 나인틴에 감염된 64세 이하의 성인들은 다른 호흡기에 감염된 사람에 비해서 아무튼 이런 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냐인 것은 뭐 퍼센테이지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 아무튼 높다는 것이고 65세만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인구 천만 명당 1540명 그 뇌의 어떠한 그 이상 증세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1540명 그런데 다른 호흡기 감염 환자의 경우도 그런 것을 느끼기는 한답니다. 1230명인데 비해서 1540명이니까 좀 높은 거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또 치매의 경우는 코비드 나인틴을 다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65세 이상 환자 만 명당 치매가 450건 이것은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고 다른 호흡기 감염의 경우는 만 명당 한 330건이 그 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 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치매보다는 간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작 종류 그런 것이 어린이 만 명 가운데 260명 발생할 가능성 그래서 다른 호흡기 질환보다 2배 정도 발병 가능성이 어린이가 더 높네요. 나이 든 사람보다도 그 비율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신장애다 하고 아주 심각한 장애다라고 진단될 그런 정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만 명당 18명인데 그 18명은 누군가는 18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한 것은 꼭 뭐 우리가 뭐 잘해서만 그렇다. 우리 이런 거 너무 잘했고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제 코비드 19이 처음 시작되고 2년 반이 넘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백신도 다 맞고 했을 때 후유증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연구해야지 될 게 더 생긴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코비드를 연구해온 반더빌트 대학교 미국 대학교의 한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코비드에서 가장 많은 게 그 후유증 가운데서요. 기분이 별로다. 나 요즘 기분이 별로야. 불안하다. 뭐 이런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이거는 아무튼 몇 개월 안에 대체적으로는 그 해결이 된다는 자체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치매다 할 때 유전적인 그 치매가 아니라 후천적인 호흡기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그런 치매의 경우는 오히려 더 지속되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 뭐 유전으로 된 것은 또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강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비드 나인틴은 언제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된다. 요즘 예전보다 손 덜 씻으시죠? 다 알고 있다니까는요.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보통 사람이니까 제가 보통 사람보다 위생관념이 좀 없나요? 전 전보다 좀 손 덜 씻긴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 드렸고요.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코비드 나인틴 겪으면서 일반인들과 굉장히 가깝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더라 하니까 결국은 질병통제국이 우리 부족합니다. 하면서 어제 그 개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개혁이 갑자기 무슨 혁명처럼 대단한 그런 개혁은 아니고요. 작은 스텝이지만 그리고 또 연방질병통제국이 공공보건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통제국이 코비드 나인틴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의 미국에서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응이 너무 느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히 한국 같은데 질병통제국 질병통제국장도 굉장히 잘했지만 무척 빠르잖아요. 착착착착해서 대응을. 그런데 미국은 이럴 때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서 너무 대응이 느리고 너무나 학문적이고 어떤 때는 이건 극박하게 많은 사람들이 쫙 감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관료주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 책임지지 않겠어. 그게 또 미국에서 법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 점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코비드 나인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다. 하이드록시 크로로킨만 먹으면 낫는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질병통제국도 원래 질병통제국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물론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이 본인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것은 저쪽에 전적으로 맡겨야지 돼 하면서 자신을 자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개인의 특질 성격 캐릭터에 따라서 내가 대통령인데 이거 빨리 해. 안 해. 뭐 하지마.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표해. 나가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장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질병통제국장이 굉장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휘둘렸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응이 너무 느렸고 너무 학문적인 것에 의존을 했고 그러면 이게 임상실험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언제 됩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미국에서 400명이 코비드 나인틴으로 숨집니다. 감염자는 하루에 10만 명 이것보다도 훨씬 많겠죠. 오늘도 또 발표됐잖아요. 이게 그 래피드 테스트에서는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pcr 테스트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pcr 테스트를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나인틴은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 코비드 나인틴뿐만이 아니라 원숭이 그 수도도 미국이 초기에 대응을 조금 늦게 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그냥 저절로 사라지겠지 하는 그리고 우리 백신 있잖아 하는 형태로 이 문제가 있고 또 소아마비도 지금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뉴욕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3년 그 전에는 1979년이었나 보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빨리 하겠다. 그리고 보건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것도 조금 채우겠다. 일단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테스트를 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팬데믹 초기에 우리의 잘못이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뒤졌었다. 물론 정치적으로 당파적인 분열이 있었지만 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뭔가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보면 되겠죠.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곡물값이 이제 내려갔다고 하는데 곡물을 제가 많이 먹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다음 달에 결정될 이자율과 연관도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는데도 미국의 지금 48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가뭄인데도 곡물값이 내려가는데 특히 밀, 밀가루 드시잖아요. 저 너무 억울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 주말에 이제 주말은 아닌가요? 어머니가 붙여주신 부추, 밀전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벽에 먹으려고 아주 열심히 다시 한번 데워서 잘 싸놨는데 다른 것들만 야채, 쌈 이런 것만 가지고 오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억울하던지 밀, 옥수수, 콩 이런 식품값이 내리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 품목이 35% 밀 올랐습니다. 옥수수 25% 또 콩 17% 지난 그 동안에 내린 겁니다. 올해 초에는 이만저만 비쌌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조금 덜 수입해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6월 달부터 내린 것도 있고 또 인디아나라든가 일리노이, 아이오아주 같은 곳에서 건조한 그런 기후가 전보다 조금 나아졌답니다.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아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기서 이제 밀 같은 곡물이, 우크라이나 곡물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가뭄 특히 이제 서부, 남부 농부들에게 여전히 중요하고요. 텍사스 같은 데는 목화재배도 수분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또 도마토도, 토마토도 일반인이 먹는 게 있고 또 통조림용이 따로 있고 뭐 하잖아요. 그 통조림을 위한 농작물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요. 아몬드 수확량도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몬드 유명하잖아요. 또 목장주들은 사료값이 그동안 너무나 올랐었기 때문에 그 사료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익이 안 남는다 해서 소를 팔고 있답니다. 가축을, 인간과 가장 가까운 가축을 내다 팔기 시작한다고 하고 아직도 이런 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캘리포니아주도 저도 방송할 때 기온을 남쪽이기 때문에, 제 등 뒤가 남쪽이기 때문에 기온 차이를 항상 느끼거든요. 이번 주에 확실히 좀 나아졌습니다. 이런 희망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추세인데 스트리밍 서비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도 보시고, 아마존에서 영화도 보시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애플 플러스에서 뭐 빠진코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런 시청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닐슨 조사하는 곳에서 쭉 조사를 했는데 1위예요. 그 1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를 빠트렸네요. 이런 곳들이 지난달의 시청률, 17월 달의 점유율을 보면 유튜브가 7.3%,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3%, 디즈니 플러스가 1.8% 높아졌는데 근데 HBO Max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고 있다 해서 합치면 유튜브, 넷플릭스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3분의 1을 이런 곳에서 본다는 겁니다. 케이블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3분의 1이니까 나머지는 케이블과 지금 텔레비전이죠. 공중파 텔레비전인데 여전히 뭐 그 남은 3분의 2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저쪽은 막 늘어나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가 아니면 스트리밍을 봤느냐 100% 스트리밍이거든요. 심지어 공중파 뉴스도 스트리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고 이쪽에서는 빨라지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도구를 뭐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본다 컴퓨터로 본다 하는 것이냐 집에 저 텔레비전이 저 벽에 저희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그런 형태로 공중파나 아니면 그 케이블을 통해서 보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케이블과 방송은 오히려 8.9% 9.8% 줄어들었거든요. 지난해 보는 것이 지난해 미국인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것은 22.6%가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올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 같은데 올해인가요?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또 뭐 마이 뭐죠?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다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라이브 스포츠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본다기보다 이 라이브 스포츠의 권한 판권이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 시청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것에 늘어난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작은 화면이든지 큰 화면이든지 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니 영화를 큰 영화관에 가서 둥둥둥 소리 나는 그 베이스를 즐기면서 봐야지 했는데 요즘 다 보잖아요. 저도 컴퓨터로 다 영화 보고 하거든요. 추세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광고를 하실 때도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도 한국 TV도 있고요. 패키지잖아요. 신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와 올드웨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광고거든요. 알게 모르게 무척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슬금슬금 하원에서도 그렇고 상원에서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할까요 우위 쪽으로 우위를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공화당에게 지고 있지만 슬금슬금 그 차이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도 상원은 토스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한 4석 정도를 더 차지를 할 수가 있다. 한석만 더 있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그렇게 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초당적인 쿡 리포트라는 곳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지지를 하는 그런 오즈라는 닥터 오즈라는 사람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부지사 굉장히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런 내용들 지금 상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러면 한석이 추가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월 초 예비선거가 5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예비선거가 아주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곳에서 예비선거가 있어서 이번 주에 와이오밍, 엘라스카까지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예비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해 놓고 보니까 공화당에서 의외로 좀 오점이나 결점이 있는 그런 후보들이 선출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토스업에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서 린,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콜로라도 상원 경선은 민주당이 유력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 여긴 조금 약해졌지만 유타주의 경우는 아주 견고한 그런 공화당에서 공화당이 유력해 쪽으로 조금 공화당이 약해졌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사람이 이 플라치더 도민고가 이제 81살인가요? 81살인데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인생의 후반부도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오페라에 그야말로 대적할 수 없는 여러 명 있긴 하지만 플라치더 도민고 호세 까레라스 이렇게 해서 3테너스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미투 무브먼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2019년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약 20명의 여성들이 나 그에게 성적인 범죄 행위를 당했어. LA 오페라단 등등등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아닐 수 있어. 아니길 바란 것도 있고 했지만 LA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또 워싱턴의 오페라단 등등 LA는 LA 오페라단 감독이었잖아요. 총감독. 그리고 플라치더 도민고가 굉장히 키워놓기도 했고 그런데도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 내려갔는데 지금은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당국이 BA라는 이제 갱그룹이 급습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부에노사이러스에 있는 요가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곳이 어린이들 성매매 같은 것 한답니다. 여기서 19명을 체포를 하고 재산이 어떻고 뭐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청 테이프 같은 것을 보니까 플라치더 도민고가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 조직의 보스와 내가 플라치더 도민고와 드디어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됐어. 이게 뭐 약정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통화 내역 1, 2, 3 같은 것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82세에 이 플라치더 도민고가 검찰이 이 정도 발표한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수사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을 테고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플라치더 도민고에 관한 이런 보도가 엄청나답니다. 스페인 태생에 해서 처음에는 다 미국에서는 다 거의 이제 외면한 상태였다가 그랬다가 슬금슬금 뭐 독일 뭐 유럽의 어떤 나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플라치더 도민고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성매매 같은 것을 한 갱단과 연관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관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 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침에 미시건대학교 도서관이 우리가 보물 중에 보물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보물이 가짜였다 하는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레오가 썼던 어떤 글인데 그걸 갈릴레오 전기를 쓰던 사람이 봤더니 이게 처음에 첫 문장과 끝에 한 페이지에서 그 문장이 갈릴레오가 쓴 게 친필로 쓴 게 기관이 있는데 잉크 이런 모든 것이 다 너무 똑같았대요. 전문가인 거죠. 위조 전문가 해서 찾아봤더니 디트로이트의 사업가에서 피사의 사탑에 피사의 어떤 추기경부터 대주교부터 악명 높은 결국은 밀라노의 위조를 한 사람에게서 나온 위조였답니다.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사람들은 모신 거죠. 강예신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킨밀라노